자 이제 내가 우회전 할거란 말이야 그저이? 자 우측 깜빡끼고 자 저기서 우회전하는데 급커브에 급커브가 아니에요? 아니에요 급커브지 왜 급커브가 아니에요? 왜요? 여기 우회전 할건데 급커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? 여기 사단으로 돌아도 되겠네 이거 급커브에 급하게 급커브 아니에요? 급커브에요? 그럼 사단으로 돌면 이거 어떻게 돼요? 이거 꺼져버리잖아 뭐 어떻게 해야 돼? 2단으로 봤어요 응 그거에요 오토는 2단으로 바뀌어 있겠죠? 속도를 줄이니까 4단 자체가 아까 내가 기본속도 몇 킬로 했죠? 30이라 했잖아 30으로 못돌아 초보들은 다 레이서들이라도 돌지 15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자 오른쪽 우회전 그 커브에 급커브 아니에요? 그 커브에 아니에요? 그 커브에요 그 커브죠? 네 30 만들어서 2단을 바꿔서 출발해야죠 위험하니까 맞아요? 무지건 3단이 아니고 무지건 2단이 아니라 맞아요? 네 허리를 너무 세웠다 어 이렇게 세워만 자 사실 우측간 뺏기고 4단이에요 그죠? 네 그 커브에요 그 커브 아니에요? 그 커브죠 그죠? 옆에 사람이 뛰어올 수도 있죠? 네 그럼 몇 단 바꿔기 좋아? 네 30 만들고 2단 30만로 바꿔기 동대만 정도면 네 전체만 좌우 그죠? 음 양쪽도 봐야 되죠 2단 방해받으니까 2단 그죠? 네 3단으로 난리나간거죠이? 네 자, 차 들렀어요. 저 앞에 지금 차 차 돌 줄 아세요? 그 커버에요? 그 커버 아니에요? 아니죠? 그러면 몇 달 바꾸면 될까? 사람도 없고? 3달 바꾸면 되겠죠? 30만 들고? 3달 넣고? 그죠? 맞아요? 이제 이해됐어요?